아 아 아 아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 공연 끝났어요 잉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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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컷잉컷 잉컷잉컷잉컷잉컷 왜 커지다 말지 와에어어 꺼구마 아아아아아 아 뭐이짌 좀 더 두번陳 getting 題어데대 dividends 하루 매일 spit 마음에 불이 나는것 같았어요 직접 외쳐주신것번에 저희가 그러면 딱 한句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가시라고 자기소개 짧게 하도록 할게요.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팀에서 안무를 맡고 있고요. 최근에 다 갈아엎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조기의 막내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하고요. 저희 팀이 사실은 이렇게 춤방추는 팀이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. 저희 각자가.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. 페이스북은 뺄게요. 유튜브 아프리카TV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제 이름은 강봉근이고요. 네 누구보다 버스킹 때 신나가지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방금도 네 아 여기까지만 가야지 라고 했는데 어? 죄송한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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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흡박에 넘어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. 네. 여러분들 24일 어 내일 어 크리스마스이브 저희가 어 콘서트를 진행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매 안 하신 분들은 어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프로필 그 링크에 저희가 띄워놨어요. 예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네 그거 들어가셔서 예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네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디? 디? 네. 저희 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역시 봉근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였고요. 아 아 네 봉근이가 옆에 있으면 기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기계 많이 때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랩이랑 보컬을 하고 있는 이름이 두 글자에요. 성이 박 이름이 진 박진이라고 합니다. 문득 생각을 해보라는데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이걸 하고 있을까를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 근데 그때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.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콘서트를 해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공연 끝나고 물어보시면 멤버들이 아마 아 애들이 좀 불량해서 친절하게 대답은 안 해줄 수 있지만 대답을 해줄 거예요. 특히 이 친구는 물어요. 일단 조심하시고 네.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최선을 괜찮아요. 광경병 접종 맞았어요. 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 myśla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저희 알겠죠? 오늘 저희가 진짜 주민 아 주민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. 진짜로 저희끼리도 좀 준비하면서 웃겨가지고 내일 오시면 후회 안하니까 많이 많이 오시고 저희가 내일 공연만 하는게 아니라 이벤트도 하고 저희 굿즈도 올 수 있어요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K-O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건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